제22대 4.10 총선 후보자의 공약이 궁금하십니까? 김선욱 기자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오늘은 아산시 을선거구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만나러 갑니다. 전만권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제 고향이 아산입니다. 아산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늘 고민하는 차에 제가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정책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 부시장을 하면서 우리 아산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전만권이 다양한 경험과 이런 걸 녹여서 시민들과 함께 아산의 100년의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아산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제22대 총선의 정치 핵심 이슈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 하면 지역의 민생이나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의도의 국회에서의 그런 정쟁이 선거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고요. 현 정부를 타도한다든지 당리 당략으로 이렇게 내로남불식의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우리 아산시를 균형발전특례시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균형발전특례시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아마 특례시라면 균형발전특례시 하면 생소한 용어 같은데요. 현행지방자치법에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 100만 이상 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도시 중에 대도시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미만 도시지만 지역 거점 성장형으로 잠재력 있는 도시 예를 들면 우리 아산 이런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좀 더 시너지 조건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 도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재정정책이 수반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절차 간소화 또 기업이 오면 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므로서 지역의 시너지 조건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아산 같은 도시에 균형발전특례시가 지정이 되면 상당히 시너지 조건이 나고 아마 지역의 거점 성장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발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산은 실은 도농복합산업도시죠. 그 중에 가장 소외되는 게 농업지역인데요. 소외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농사를 짓던 그런 분들이 연령이 고령화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젊은 층이 농사 짓는데 많이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스마트 농업이나 집단 경영 이런 걸 하는데 제 생각에는 농사를 짓도록 하는 전문 청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젊은이들로 하여금 농사꾼이 아닌 농업 경영, 경영자로서 아마 뿌듯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농업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 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이런 정책이 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 농업을 집단화, 첨단화, 과학화하는 그런 시대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부의 지원 방식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만관 후보의 강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실은 강점이 많은 사람인데요. 굳이 말씀드리면 저는 다양한 정책을 경험했고 또 정책을 페이퍼웍이 아닌 현장에 접목을 했던 도시행정 전문가 이것은 실사구시 행정을 했다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발전이나 재난안전, 또 여러 가지 어린이 교통, 대책 이런 부분을 제가 실질적으로 정책도 해보고 현장에 추진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이론상 교육보다는, 이론상 정책보다는 좀 더 체계화된 실행 가능력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전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만관 후보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